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사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2월 4일에 지렸던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국사 총평 지금부터 함께 할 건데 제가 늘 모의고사 보고 나면 보여드리는 이미지 있잖아요. 뭐라고요? 토닥토닥. 수고했다고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시험 보느라 고생한 여러분 스스로한테 토닥토닥 꼭 해주세요. 꼭 하세요. 결과가 좋든 결과가 좋지 않든 일단 토닥토닥 하고 시작해야 돼. 저랑 총평 보시고 저랑 해석방에 보실 거면 일단 토닥토닥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AI가 그렸어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이 친구들이 책상을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옆에 앉아서 쓰고 있고 잘 안 보이죠? 다리도 이상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써봤고 왜 여학생들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까 봐 변명 아닌 변명하자면 저는 여학생만 그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그린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보시고 이 AI랑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럼 두둥 대한정보 외전 대웅전 가보세요. 제가 거기서 되게 웃긴 얘기 해놨거든. AI랑 저랑 대화하는 내용을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김혁을 AI야 6월 모의고사 본 친구들한테 학교 교실이야.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있어. 여학생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준 6월 목 시험 모의고사 라는 말은 아직 모르나 봐요. 그래서 목시험 이렇게 나와있더라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좀 웃자고요. 아니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이러고 있을까봐 하는 얘기야. 좀 웃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사 총평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단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낯선 제시문이 보여요. 낯선 선지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어 이거 뭐지? 했던 그 키워드나 문제들이 좀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유경공원 이게 수업 중에 한번 들어는 봤을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잘 안 보는 것들 또는 삼포계양 요거는 제가 이제 한국사 수업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성합니다. 단 동아시아에서 하시는 분들은 풀었을 거고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나머지 선택지를 소거법을 풀면 풀긴 풀거든요. 다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설강에 가서 보시고 다음 삼조호항 같은 경우도 잘 안 나오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잘 안 나오던 주제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거 평가원 문제입니다. 평가원 문제니까 평가원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지 이걸 어떻게 내가 공부할 건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지로 이제 보는 게 모의고사니까 이런 낯선 키워드나 낯선 선지가 보였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해설강에 가서 제가 하나하나 제 자료와 함께 다 보여드릴 거예요. 해설강에 아마도 한 시간이 뭐야 한 시간 반 훌쩍 넘을 겁니다. 가서 꼭 보시고 다음 정말 오랜만에 가야사가 나왔어요. 되게 좀 낯설었죠. 2번 문제에 가야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가야사 문제가 평가원에서 나온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되게 오래됐거든. 오래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야사가 깜짝 출제가 됐어요. 그럼 6평의 가야사가 나왔으니까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단 가야사를 한 번 건드렸으니 우리 해설강에 가서 가야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수업을 굳이 듣고 싶지 않다. 난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럼 이거 이 총평을 보셨으면 해설강에 가서 거기서 있는 거라도 보세요. 제가 추가 재료랑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거거든. 그렇게 꼭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가장 많이 어려웠던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들 한 번 볼까요? 빠밤 베스트 5입니다. 아니 28% 처리가 있어요. 정답률입니다. 정답률 그래서 조선전기대회관계 3포개양 여기 있죠? 3포개양 3포를 개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따로 이렇게 뭐 한국사에서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나서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고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이 이제 제시문에 나왔고요. 정답은 6.25 전쟁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조금 잘 모르겠지만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안 다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 들어보시고 18번 18번에 6월 민주항쟁이 나왔거든. 6월 민주항쟁은 1월달에 박종철 고문차 사건부터 4.13 호원 조치 60국민대회 순서대로 보세요. 라고 해서 6월 민주항쟁 끝나고 나서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났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직선제 개헌 그 직선제 개헌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누구야? 그게 노태우라고 그때 제가 수업식에 뭐라고 했습니까? 되게 어이없지?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근데 노태우가 됐다고 뭐 그런 얘기했던 거 한번 보시고 자 11번이 이제 네 번째인데 광무개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한다 이런 선택지가 정답이었는데 어쨌든 반타작 정도 그리고 신간회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틀리신 친구들은 신간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해서 틀렸을 거예요. 신간회의 키워드가 숨어있거든. 이렇게 확인하시고 우리 시대별로 주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한국사 총평에서 여기다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안 썼는데 전근대사 6문제 근혼대사 14문제는 똑같아요. 단 고대사부터 남북국시대까지 문제가 원래 두 문제가 나오거든. 이번에 고려시대가 한 문제가 나왔고 그 앞에 있는 고대사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봅시다. 자 먼저 자 여기 보면은 고대사 여기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두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보통 선사문화 하나 그리고 삼국시대는 남북국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구석기시대 나왔고요. 2번 가야사 나왔고요. 3번에 신라를 물어봤어요. 이 신라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뭐가 나왔게 민정문서가 나온 거야. 민정문서. 그 촌락문서라고 불렸던 민정문서가 나오고 이제 골품자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신라를 골라라 라고 해서 구주오수경 구구단 외자 구구단 외자 구구구 했던 거 여기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고려시대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선생님 그럼 이번 6평에서 고려시대가 한 문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고려시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겠네요. 아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9평 가잖아. 두 문제 두 문제로 또 바뀔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둘 둘 둘 그리고 근현대사 열렉 이렇게 준비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려시대 볼게요. 4번 문제에서 고려의 문화가 나왔습니다. 팔만대전경 그래서 고려를 물어봤고 태조 왕권도 나왔고 제시문행 그러면서 삼국세기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가볼까요? 조선시대 두 문제 나왔어요. 원래 두 문제 나오니까 정치사에서 하나 사회경제 문화에서 하나 보통 이렇게 해서 정치사에서는 조선 전기대회관계 이게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죠. 삼포개항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잘 안 보거든 설명을 제가 이제 개념 공개지나 이런 데서 설명 안 했어요. 요거는 제가 반성한다고 해서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해수화강에 가서 보시고 다음 6번 조선 후기 경제입니다.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경제사의 문화 진짜 잘 나와요. 뭐 거의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좀 주목하시면 되겠다. 자 개항기 가볼까요? 근현대사입니다. 개항기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년부터 국권폐탈을 당했던 1910년대까지 딱 요 때를 개항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개항기를 셋으로 나눠요. 어떻게 흥선대원군 때부터 갑신정변 이후정세까지 동학노민운동부터 어디야 대안제국까지 그리고 나서 국권폐탈과정 이렇게 셋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이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거든. 볼게 자 개항기 병인박해가 나왔으면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의 일환으로 병인박해랑 병인양여가 나왔고 조일소주교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그죠? 근데 강화도 조약이란 말을 우리는 공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일소주교가 정식 명칭이라는 게 예전에 수능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 작년인가? 수능의 정답이었습니다. 조일소주교 꼭 기억하세요. 다음 자 갑신정변이 나왔습니다. 갑신정변이 그러니까 갑신정변인지 내가 파악을 했다면 그 결과를 물어보는 거였어. 갑신정변의 사건의 영향으로 오른 것 꼴이죠. 한성조약.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지물포 조약이랑 한성조약이랑 헷갈리지 마. 안 헷갈릴 것 같지? 지금 안 헷갈릴 것 같지? 근데 나중에 시험 나면 헷갈릴걸? 여기 나왔네. 한성조약.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구별하시고 10번 초기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보통 얘들아 초기계화 정책이 나오면 통리, 기무, 암훈이 나오거나 별기군 창설이나 사절단 파견이 정답이에요.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유경공원이 나왔습니다. 낯설잖아요. 낯설잖아. 유경공원이라는 걸 우리가 힘주어서 밑줄 치고 공부하진 않거든요. 물론 교재도 있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 밑줄 치고 줄래? 이렇게 안 하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야. 나중에 추가 설명 들어보시고요. 다음 11번의 광무개혁이 나왔습니다. 지게 발급해서 양전사업과 지게를 발급했다. 뭐 이 정도까지. 이게 개항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에 가볼까 어? 왜 이렇게 뚝뚝뚝 끊기죠? 제 노트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죠. 반드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오는 거 뭐야. 일제의 통치 미소탈.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게. 무엇을 뺏어갈게. 이거 나왔습니다. 처음 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정답은 헌병경찰. 그죠? 헌병경찰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 40년대인지 구별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나와. 다음 13번에 민족문화수운동이 나와서 박은식 선생님이 저술활동이 나왔어요. 정답이 뭐였냐면 그냥 민족주의 사학이 나왔어. 아예 민족주의 사학인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도 나머지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랑 관련해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했던 박은식의 역사활동이 나왔다면 선택지를 보잖아. 역사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참고로 보시고. 다음 14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역량으로 만들어졌다. 그 제시문에 나왔고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보시고. 다음 신간회가 나왔죠.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 얘들아 다 중요하다고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결성이 됐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강령을 가지고 있으며 얘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중요하다고. 전부 다 해소의고는 따로 우리 해소의가 가서 따로 볼 겁니다. 다음 16번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나왔죠. 한인애국단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 윤봉길의 상하이 훈커공원에서의 폭탄을 던졌던 의거활동. 요게 이제 제시문에 나왔고 정답은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현대사 뚜두둑 너무 끊기는데 자 현대사입니다. 총 4문제가 나왔고요. 실제 4문제는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대사야.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제시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조친 이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죠. 이승만 정부인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승만 정부 시기 때 6.25 전쟁이 있었구나. 확인하시고 이거 나중에 그 해설강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6.25 전쟁의 키워드를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리고 수능에서도 6.25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에서 개헌사를 자꾸 내고 있으니 개헌사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18번 6월 민주항쟁이 나왔어요. 이제 6월 민주항쟁은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연표 문제가 나오면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실제로 6월 민주항쟁이 나오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물어봤거든. 영향.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것도 해설강에 가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 19번 3조 호황과 IMF 외환위기에 시기사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나 시기사위 문제가 나왔어요. 한국사에서 이제 가나 시기사위가 나왔는데 이게 현대사에서 가나 시기사위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현대사에서 근데 현대사에서 이제 가나 시기사위 문제가 나왔고 3조 호황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잘 안 보거든.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이제 경제 호황이 왔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실제 그렇게 제시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하나 밑줄 치면서 안 봤거든. 또한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설강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동아시아사 이런 거 하면 도움되잖아요. 왜요? 플라자비 나오고 막 그랬잖아. G5 재무장관의 이런 거 나오고 막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IMF 외환위기 그 시기사위에 이제 우리가 뭐 OECD 가입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남북기본화 비서 이거 통일 문제죠. 통일 문제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맞췄어요. 아 이제 캐스트를 아이들이 보기 시작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캐스트 꼭 보시라고 남북기본 합의서 나오면 정답은 유엔가입이야. 유엔가입 나왔어 정답은 남북기본합의서야. 이렇게 연결하세요. 노태우 정보 때입니다. 해놓고 이게 시대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봤으니 전근대사가 6문제 근현대사가 14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주제별로 몇 문제씩 나오니 조금씩 변동은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의 변동은 없었던 그런 시험이다. 전형적인 한국사 문제입니다. 단 낯선 제시문이야 낯선 키워드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 합시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6월 솔직히 이제 6월평가원 모의고사 준비할 때는 한국사람 막 엄청 힘줘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 6월 모의고사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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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한국사 열심히 하는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6월 달인데 보통 이제 9평 볼 때쯤 되면 이제 한국사가 조금 불안한 친구들이 있어요. 9평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사가 불안하거든. 한국사는 한 번만 집중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짧고 빠르게 키워드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절대 평가예요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한국사 강사가 한국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지만 한국사는 진짜로 딱 한 번 그냥 빠르게 집중해서 딱 그렇게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해야 되니까. 한국사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 가볍게 보는 그런 참 안타깝다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빠르게 자 그리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평 끝나고 제가 그런 얘기 또 할 건데 불안함을 안고 계속 이제 끌고 가잖아. 한국사가 계속 불안해. 뭔가 아 좀 찝찝한데 그렇게 계속 수험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벼락치기 하면 되지. 벼락치기 하려고 보잖아. 다른 과목이 더 급해져. 신기하죠. 공부는 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여름방학쯤 되면 할 게 좀 적어지겠지.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면 9월달 되면 좀 할 게 적어지겠지. 아니요. 해보신 분 알겠지만 할 게 더 많이 보입니다. 더 바빠져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미룰수록 그 불안함이 점점 커지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높은 판서 중심의 구조화된 수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핍핍핍 띄워놓고 띡띡띡띡 하는 수업도 뭐 저는 편하죠. 저는 편해요. 어깨도 안 아프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판서 수업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제가. 내가 판서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판서를 했을 때 아이들의 집중도도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판서 중심의 수업을 이미 해놨죠. 뭘로요. 뚜둥 반가웅 한국사 안측에 모든 거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전근대사가 약한지 근혼대사가 약한지 내가 뭐 삼국시대가 약한지 조선시대가 약한지 아니면 나는 개항기가 약한지 일제강점기가 약한지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특정 그 부분에 강의들만 골라서 봐도 돼. 꼭 이 강의를 1강부터 9강까지 밖에 없거든요. 1강부터 9강까지 순서대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찍어가지고 그 강의만 골라서 듣기를 추천합니다. 아셨죠? 한국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늘 모의고사 끝나면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잖아. 평가원 모의고사여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지 친구라도 잘 보잖아요? 잘 본 대로 공부가 안 돼요. 못 보잖아요? 못 봐서 공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는 없지 않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대나무 상담글 오잖아? 잘 봤는데 선생님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봤거든요. 제 실력이 맞을까요? 이게 제 실력이 아니고 찍어서 맞은 것도 있는데 그게 제 실력이 아니면 어떡하죠? 남들의 기대치는 올라갔는데 저는 그 기대치를 충동시키지 못 시키면 이렇게 돼. 진짜로 못 보잖아? 저는 그동안 뭐 한 걸까요? 겨울판과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도대체 왜 저는 그러고 잘 보면 잘 봐서 공부가 안 되고요. 못 보면 못 봐서 공부가 안 되는 게 그게 수험생활이고 그게 이런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보다 늘 얘기하죠. 점수는 그냥 점수예요. 그냥 객관적인 점수 그냥 그대로 있어.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릴 뿐이라고. 내가 이 점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봤다고 생각했으면 잘 봤으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잘 하고 있는 거였구나. 찍어서 만든 것도 실력이라니까? 진짜로? 컨디션이 좋은 것도 실력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내가 잘 봤어. 잘 본 거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대로 내가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 못 봤어요. 못 봤으면 그럼 내가 왜 못 봤을까? 문제를 다시 복귀해야겠죠. 문제의 점수는 이미 수정할 수 없어, 얘들아. 벗어납시다. 벗어납시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공부한 걸 얼마나 활용했는가를 점검하는 거야. 시험 볼 땐 그걸 내가 못 해. 시험 끝났잖아.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복귀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풀었지? 아! 아, 내가 아는 건데 왜 이렇게 풀었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다음엔 그렇게 실수하지 않게끔 주의해야겠다고 조금 더 보강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모의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든 못 보든 점수는 이미 수정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면서 그저 나아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합시다. 그냥 하면 돼요. 막 고민하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시간에 그냥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로. 이게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지만 특히나 이렇게 큰 중요한 시험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러납니다. 바로 이제 하루 이틀 흔들렸다가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이게 일주일, 이주일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지 이거는 여러분의 이제 마음밖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이 좀 흔들린다. 내가 좀 안된다. 제가 좀 Q&A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찾아오세요.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얘기하면서 누군가한테 털어놔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털어놓자니 얘도 힘든데 내가 찡찡거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잖아?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시험도 잘 못 봤는데 뭐 잘 봤는데 걱정하실 것 같잖아? 선생님한테 얘기하자니 귀찮아하시는 것 같잖아? 그럼 저한테 오세요. 어? 미안합니다. 밀렸지만 열심히 답변 달 테니까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면 되겠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 흔들린다? 괜찮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제가 긍정나무 흔들리지 않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긍정의 힘 갖다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고요. 이상 메가서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